한회부문 수상이 이어지겠는데요. 한류 부문 지연씨 그리고 방탄소년단 우수연기자인은 임시완씨가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순서는 한류 부문 그리고 우수연기자 부문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류 부문의 지연씨 트로키와 상금을 전달하겠습니다. 모든 지연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당탄소년단 한류 부문 수상위 연속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트로피와 상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연기자 부문입니다. 우수연기자 임시완씨 트로피와 상금 전달이 있겠고요. 임시완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무대 중앙에 놓여주신 다음에 사진촬영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을 뜨면 생각이 나고 길을 걷다 생각이 나고 봐도 봐도 다시 또 봐도 자꾸 생각나고 너를 만나러 가는 길에 두근두근 설레는 맘에 가을에 비친 나를 보며 화장 늘 거칠걸 난 너무 행복해 네가 내 사람이라는 게 왜 이렇게 난 네가 너무 좋은 건지 오늘도 너만 생각해 하루 종일 생각해 이렇게 이리 보고 다시 또 저리 봐도 넌 너무 완벽해 난 지금도 너만 생각해 다시 또 보내 담아 감사합니다.